드디어 라베가 승전보를 최고기 전에 와 고행 포각 역시 핫한 지역이죠 중고차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와 라베가 보여줄게 구멍이 좀 나는데요 에이틴 라베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나요? 막내가! 보여줄게 아웃 세 팀이 물리면서 시스템 팀이 나왔고요 일단 에이틴 라베가가 굉장히 좋은 판단을 했죠 사실 그리핀 입장에서는 이엠택에게 씨를 입히기 위해서 아 이거 못가요 시가 끌려가지고요 아 자기장은 아 이거 몰살인데 몰살 아 못가요 안 보여 안 보여 아 최악인 상황 다나와 익스포츠 굉장히 영향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리핀 2명 남았거든요 러시아계는 조금 민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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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맥은 다나와 익스포츠 다나와 익스포츠 아 아 이거 GX가 든든한 방패막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 지금 데토네이션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와 자 이거 정리되었고 4대4에요 수류탄이 근데 화염병이 많이 남았어요 아 이거 수류탄 잘 던지는 명가거든요 역시 수류탄 명가입니다 한 번쯤은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2GW 데토네이션 게임이 화이트 수류탄 아하 데토네이션 게임 화이트 수류탄 명가 와 와 이 사무리웅의 마지막에 이 투척을 다 던지면서 마무리 지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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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 역량으로